민희 씨, 밥 먹으러 갈까요? 사진을 찍을 수 없잖아요. 로건 다 입을 때 나왔는데..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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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요. 네. 고맙습니다. 우와, 이게 뭐야? 말랑말랑해. 이게 뭐지? 우와, 바람 올라와. 어떻게 빼는 거야, 바람만? 이건가? 우와, 빠진다. 누워볼까? 오오. 올라가는데. 정 편해. 오오. 응? 짱 편해. 오오. 어? 한 장 더 가보자 아 밥 시간이다 선생님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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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러 가요 아 밥 먹으러 가요? 김이가 깔기 먹으러 가요